안녕하세요. 타이베이에서 온 19살 왕분오입니다. 한국의 영지 이제 세 달 됐습니다. 한국말 너무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코라 진짜 좋아해요. 가장 좋아하는 한국말 코라 하나 주세요. I really like GD. So when I saw the Why'd you have audition? Because I want to join that company. I want to prove to my 부모님 I can do it. 귀엽다 하고 잘생겼다 하고 멋있다. 자신감 뾱뾱! I got Ontario movie. No we didn't end it so good. But you know we had something so good. I want to dream. Can we still be friends? Can we still be friends? Doesn't have to end. And if we end, can we be friends? Can we be friends? Can we be friends? 안녕하세요 저는 만내미를 맡고 있는 19살 강석화입니다 제가 표정도 많이 없고 별로 반응도 없다고 해서 돌석화, 순석화 이런 별명들이 지어졌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와주셨네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살았었는데 트로트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인생살이가 고추보다 맵다 매워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서 복리를 꼭 하고 싶습니다 만내미, 트로트의 장인 돌석화입니다 너무 이상해 정말 난 strange 이런 적 없었는데 날 볼 때마다 두근두근 나 떨리는 게 When I see your face 혼자 막 상상을 해 나 표정 관리도 안 돼 내가 미칠 것 같아 또 네가 보고 싶어서 You, you 어떻게 what should I do 조절이 안 돼 내 맘 고장나버린 her 정신 못 차릴 만큼 I'm falling in loving you You, you 나 어떻게 what should I do 널 놓치면 나는 내 사랑한다고 Baby, I'm in loving you 안녕하세요 19살 하윤빈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힙합을 가장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패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모자이고요 일주일에 4일 정도 샤워를 안 하고 왔다는 오해 안 해주셨으면 생각보다 단전 매력이 있는 내가 이런 구석이 있었나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꿈이 아이콘 선배님들이나 위너 선배님처럼 아티스트 같은 가수가 되는 게 꿈이어서 걸음마, 모험가, 짱 I will take your hear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19살 박지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다.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는 그런 잘 웃어요. 한강 가서 꽃 사진 찍거나 풍경 사진 찍고 하늘. 제가 자주 가는 한강은 사람도 별로 없고 조용해요. 저 혼자 생각을 할 때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확고한 꿈을 가진 게 가수이기도 하고요. 저희 부모님께 호도를 시켜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YG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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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상 꽃 색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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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18살 장윤서입니다. 밝고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으로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눈이 예쁘고 샤이니의 윈누 선배님을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들을 때마다 감사하죠. 성대모사를... 흠... 그런데 말입니다. 지하철 소리... 이번 역은 디스타베스. 침뺵 싸우 잔시. 사람들이 제 노래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분위기 메이커, 먹방 꿈나무, 개인기는 나의 것. 1더기 1은 귀요미. 3더기 3도 귀요미. 왜 너에겐 그렇게 어려운지 애를 쓰는 나를 제대로 봐주는 게 너 하나의 이토록 아플 수 있음에 놀라곤 해 고단했던 하루 나는 꿈을 꿔도 아파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날들이 내 하루가 되면 말야 너도 나만큼 혼자 부서져본다면 알게 될까 가슴이 터질 듯 날 가득 채운 통증과 얼마나 너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너라면 그냥 날 사랑할 텐데 안녕하세요 18살 윤재혁입니다. 개구지고 장난기도 많고 향기나 삶을 보거나 가까이 있으면 좀 설레는 것 같아요. YG에 입사한 지 한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3대 기획사나 많은 캐스팅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바로 얼굴이랑 눈? 왼쪽 눈? 동글동글한 말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좋은 무대를 하고 싶고 제가 준비한 노래나 춤을 꼭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개구쟁이, 캐스팅 급하나, 아이돌이라고 생각합니다. Q. 개구쟁이, 캐스팅 급하나, 아이돌이라고 생각합니다. Q. 개구쟁이, 캐스팅 급하나, 아이돌이라고 생각합니다. Q. 개구쟁이, 캐스팅 급하나, 아이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김성현입니다. 형의 영향으로 음악을 처음 시작해서 같은 반인 예담이가 YG를 소개해줘서 오디션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신화력도 좋고 승부역도 되게 강합니다. 무대할 때 눈빛이 바뀌는 게 저의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좀 현석이 형이나 승훈이 형 보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음색이 아닐까. 음색 반전 매력 승부욕. 음색 반전 매력 승부욕. 음색 반전 매력 승부욕. 중단 매력 승부욕이. 음색板 승부욕, 저도 너무 무릎이 내려오게 도착합니다. 워웨, 워웨, 예에에 진정을 하자 나의 리듬을 찾아 워웨, 워웨, 예에에 천천히 가자 어차피 내게 올 거야 안녕하세요 16살 기울철입니다 도환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어 형 밥 먹으러 갈래요? 어 형 이런 식으로 순수해 보이기도 하면서 약간 시크해 보이기도 하는 눈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야금 삼촌께서 고수라는 저도 해금이라는 악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턴도 되게 좋아하고 예능에서나 콘서트에서 재치있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숨소리 끝은 네가 있어 말해줘도 모를 거야 볼메, 국악가족 노력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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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